1. 2. 2. 2. 2. 1. 3. 3. 마사카 오리 레드샷인가요? 5. 6. 6. 6. 아 이 뽀삐맨 진짜 왜 뽀삐라는 거야? ㅎ 막차라니요? 저부터 바뀐 건데 제가 근본이에요 여러분 모든 삶들은 나부터 통한다고 ㅋㅋ 부사비Mystg 될 것 같긴 가능해 베베베베베베베 어김비 나 좀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근데 비상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아 근데 시켜 먹기 너무 귀찮다 시리얼로 떼울까 생각 중이에요 이 제리는 진짜 참 재밌는데 초반이 참 할게 없다 너무 재밌는 그냥 받아먹기 하면 돼 오케이 트페라 안죽겠는데 오케이 빨카 피했고 어 왁카를 찍었네 어 왁카 찍은 ADTP는 안 무서웠는데 아 이거 내 동그랑땡 너무 세다 아 오케이 스택 빠졌고 어 어라? 와 까비긴 하네 까비긴 하네 집 안갔나 혹시? 와우 집 안 가셨네 비상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 한우가 죽었어 그냥 뭐 아 다 이제 에 조금 아 네 아 아 어? 살짝 큰일 났 것 같은데? 살짝 큰일 났 것 같은데 우리 팀?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?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? 이제? 이제? 내 대포를 먹으려 나이스 한 칸까지 아니 푸쉬 봐라 근데 우리 탑이 내 생각엔 진짜 많은 것 같은데 큰일난 것 같은데 아 죽어 이건 아니지 얘기가 다르잖아요 잘할 거면 끝까지 잘하란 말이야 너 죽으면 안 돼 너 통나무 들어야 된단 말이야 죽었다 안 돼 저거 좀 억울하겠지만 그게 지는 팀의 숙명과도 같은 거야 그렇게 지는 팀은 원래 턴이 없어 난리는 왜 아직도 랩인거지 너무 못 먹었는데 이렇게 빨라 비상의 월각? 남들이 못 살 땐 내가 말했을까 해요 근데 아니 공이 있는데 이걸 막았는데 빨라가신 게 좋은데 뭐지? 얘? 반응 이게 되는 거예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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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녀석 봐라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참나 벌써 404라고? 리달리아 너 진짜 롤 잘하는구나 템포가 너무 빠르잖아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거를 깬다면 우리가 새살만 찾을 수도 제발 제발 오네가이시마스 나이스 이걸 잡아? 다행히 다행히고 다행히고 얘들아 둘이서 따나 마음에 안 드네 좋아 얘들아 아니 잘해 너네 이길만 해 진짜로 게임을 막타는 좀 먹을게 맞추긴 했는데 진짜로 아 막타를 내가 먹지를 못했네 까비 잘하는데 나더 하우 아 신디만 내가 킬을 먹어야겠어 얘들아 내가 한 1킬 1킬 만 줄 수 없을까 어라 오 이러면 나가리인데 나가리 자 음 아쉽다 아 뭔가 더 먹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큰 거 한 입 했다 어 제발 제발 잡아줘 제발 잡아줘 너무 불쌍하게 죽어버렸는데 왜 저게 왜 저기에 있었어 거기는 거긴 아닌데 친구야 와 여기들 라인 있지 와 여기들끼리 와 여기들끼리 와 여기들끼리 와 여기들끼리 와 여기들끼리 이게 유래를 내가 그냥 안으로써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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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세련들 왜이렇게 쎄 어우 나 죽을뻔했는데 이거 내가 나서든지 않는 거야 나 맙니다 나 맙니다 나 맙니다 나 맙니다 너 맙니다 너 맙니다 너 맙니다 너 맙니다 나 맙니다 네네 졸렁을 갑자기 시간이 돼서 깔았나 보네 시간이 돼서 깔았나 보네 시간이 돼서 깔았나 보네 시간이 돼서 깔았나 보네 야 그 참을 맞으면 안 되지 그 친구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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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맙니다 어칠버 그 친구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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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n 좋은데 얘들아 내가 말했지 너네 잘한다고 나는 믿었어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어 그냥 채팅창 보면서 안전해도 이렇게 사기야 챔피언이 칭찬받고 무릎무릎 예쁘게 자랐구나 역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투패원딜이 근데 고연포가 없으면 여러분 빨딱 맛이 없어요 투패는 이제 아 아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짜증나는게 아닙니다 아 아 돛도 밟았어 아 어 제발 아니 돛 너무 많아요 근데 요즘 너프존 나는 이 리달리 덫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 싶어 가끔은 아 까비 난 믿었어요 실내 도약 갔다고 볼 수 있죠 방금은 알리스타가 꽁꽁을 박아주겠지 약간 믿음으로 가는거야 믿음 신뢰 그것이 팀 게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 몇 큐를 좀 더 잘 맞췄다면 다 죽여 애 노플인데 네 다음에 우리 띠 오우우 요 이게 안맞냐 잭스야 아니 잭스 모델이네 모델 얄삽하네 감사합니다.